나 요리하고 싶어. 야, 나 이걸로 만지고 싶은 거 너무 많아. 아무래도 나 질투했나 봐. 성류 씨랑 있을 때 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야, 짜증도 내고 너그럽지도 않아. 찌질하고 비성숙해. 그런 주제에 온통 그쪽으로 향해 있어. 너 성류 씨 볼 땐 이 표정이 어떤지 모르지? 웃어. 성류 씨가 웃으면 너도 그냥 따라 웃어. 내가 해본 적은 없는데. 야, 이걸로 간장게장 만들면 진짜 대박이겠다, 그치? 내일 이거 시간장 맛 좀 보여달라 그럴까? 야, 이게 우리가 진짜 그 작은 차이가 진짜 크거든? 오랫동안 마음으로부터 도망쳤다. 외면하고 부정했다.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활짝 웃는 성류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. 나는 이 애를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. 이스라엘이, 그치? 나는 이 애를 좋아할 수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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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